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여러분 제 채널에 구독자가 벌써 천명이 됐습니다 정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서 저도 참 기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감회가 새로운데요 다 여러분들 덕분이니까 정말 고개 숙여서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 천명이 되면 와이프에게도 카메라를 한다 산다고 미리 언포를 놓았어요 물론 와이프는 제가 유튜브 하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카메라를 사든지 무슨 장비를 사든지 아무 관심이 없는데 일단 저는 와이프한테 모든 걸 다 보고하고 실행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구독자 천명이 되면 내가 원하는 카메라가 이런 건데 얼마이다 이걸 사겠다 라고 해서 일단 얘기를 해놨고요 와이프한테 카메라를 산다고 하니까 집에 이런 저런 가전제품을 같이 사자고 얘기를 하길래 조금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건이 있으니까 구독자 천명 되고 나서 카메라를 사겠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조만간 카메라를 사서 조금 더 좋은 화질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구독자 천명이 됐으니까 구독자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바로 와이프예요 일단 제가 와이프한테는 구독자 천명이 되면 나를 이렇게 장사의 길로 들어서게 한 장본인이 당신을 내 영상에 좀 같이 촬영을 하고 싶다 당신을 좀 촬영을 해서 내 채널에 올리고 싶다 했더니 완전 기겁을 하고 날뛰더라고요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와이프 모르게 목소리만이라도 녹음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와이프를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버라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해도 관심이 없고 본인 친구가 유튜브를 해도 거의 보질 않더라고요 어쨌든 저를 장사의 길로 들어서게 한 제 와이프의 목소리를 조만간 제가 녹음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카메라를 사게 되면 새로운 컨텐츠를 또 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고민 중에 있어요 섣불리 말씀을 드리기도 좀 그렇고 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장사에 관한 이야기들에 대한 것은 꾸준히 지속돼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채널이 처음에 개설하고 나서는 구독자가 한 자릿수였어요 그리고 영상이 몇 개 없을 때 다른 채널에 소개가 되면서 갑자기 구독자 수가 많아진 건데 그 뒤로는 구독자분들이 하루에 10명에서 15분, 20분 정도 이렇게 꾸준히 증가를 해줘서 이렇게 구독자 1,000명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흔히들 말하는 떡상 영상이라고 하죠 조회수가 갑자기 만 번, 십만 번, 백만 번 이렇게 올라가는 영상을 떡상 영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떡상 영상이라고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냥 꾸준히 조금씩 조회수가 쌓여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 3,000번? 4,000번 정도 되는 게 제 영상 중에서는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건데 그런 조회수만 봐서는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드리고 지금의 이 구독자분들은 사실 제가 평생 가져가야 될 구독자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술을 한 잔 먹더라도 생각나는 게 구독자분들이고 제 채널에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그 다음에 좋은 의견 주시는 분들 그리고 악플이 달렸을 때 저를 대신해서 저를 조금이라도 옹호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이 구독자 1,000명 영상을 찍게 될 줄은 저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처음에 영상을 올릴 때도 아무런 준비 없이 영상을 찍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컨셉도 가지고 있고 콘티도 나름 짜서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부족한 영상이고 저 또한 보잘것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응원 부탁드리고요 한번 열심히 장사에 대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죽기 전까지는 장사를 할 거니까 그 장사 여러분들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영상 계속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어떤 장사를 하게 될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장사라는 카테고리는 굉장히 심오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번 장사를 해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장사라는 매력에 빠지셔서 잘 못 헤어나오실 거예요 장사 곰프로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니까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사 곰프로였습니다